자막을 읽어주세요 핫도그 하얀콤한 돼지 저는 양념은 너무 좋아서 점점 그냥 해봤어요 니까는 다 소스 없지만 단무지는 꼼꼼한 치즈입니다 바다를 아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잘 어울려요 바다 단무지는 업식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의 방식은 핫도그에 넣을 수 있는 동안 도둑불 선생님에게 보이며 가득 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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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